여러분 지난 3월 18일 토요일날 제1차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렀다 그죠. 시험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그날 오후에 학원 측으로서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분석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오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제 난이도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출제를 상중하 이렇게 했을 때 각 상에서 또 상중하 중에서 상중하 하에서 상중하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상중입니다. 상중. 상에서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제 분석을 한번 볼게요. 총 6개 법령 중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채에서는 이번에 화재조사법에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해마다 한 문제 정도 되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법률에서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법률에서. 그 다음에 법률 플러스 시행령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순수히 시행령에서만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8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에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소방기본법에서 법률의 두 문제, 규칙의 두 문제, 별표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공사업은 5문제가 나왔는데 법률의 한 문제, 법률 플러스 시행령의 두 문제, 영예의 한 문제, 규칙의 한 문제, 별표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재예방법은 총 4문제가 나왔어요. 법률에서 한 문제, 법률 플러스 시행령의 한 문제, 그 다음에 시행령의 한 문제, 별표의 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방시설법하고 위험물법이 문제 배치가 많이 됐습니다. 총 6문제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법을 보면은 법률에서 한 문제, 법률 플러스 시행령의 두 문제, 그 다음에 시행령의 두 문제, 시행규칙의 한 문제, 무려 별표에서 4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6문제 중에서 법률 플러스 영예의 한 문제, 그 다음 시행령의 한 문제, 규칙에서 4문제나 나왔습니다. 규칙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위 법률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게 내겠다는 거죠. 무려 위험물에 별표에서 5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올해는 총 법령 시행령 규칙별 출제 문항수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법률 5, 법률 플러스 시행령 7, 시행령 5, 시행규칙 8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 별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전체 2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별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56%가 각각 법령이 별표에서 나왔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에서 7문제, 그 다음 시행규칙 별표에서 7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영어와 한국사가 검증시험으로 넘어가고 첫 시험이기 때문에 소방법규, 소방학개론, 행정법을 보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거다. 다 예견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결국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은 별표 부분에서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별표 부분을, 특강을 두 번을 한 것은 우리 중앙고시학원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별표를 가지고 핵심 특강을 한 분은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아마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력채용 시험이 소방법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금 강의실에 있는 분은 응시를 안 했지만은 응급구조사라든지 이런 분이 경력채용자에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는 제가 난이도를 한 상하로 봤습니다. 상하로. 상하로 봤고 여기는 출제 문항수가 소방법규가 40문제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공채보다 15문제가 더 많다. 그죠? 그래서 전체 출제 분석을 한번 보면은 소방기본법에서 6문제, 공사법에서 7문제, 예방법 7문제, 시설법 7문제,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9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채에서는 하재조사법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경채에서 하재조사법에 4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재조사법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래서 여기도 별표 문항수가 무려 40문제에서 1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8%가 거의 50%가 별표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별표를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분해보면은 10문제, 9문제 이런 분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표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고 제가 강의의 기본 방침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전문용어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수입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원에 와서 저자인데 직접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안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원인이 안기를 하고 시험을 풀기 위해서는 생각해내야 된다. 머릿속에서죠. 안기로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해와 안기, 생각하기를 저는 강의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본 강의, 핵심 강의, 기본 강의, 객관식 문제, 핵심 강의, 핵심 특강 이런 식으로 가져갔는데 마지막 두 개의 커리클룸에 핵심 강의의 별표를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두 개의 과정에. 그렇죠? 이 부분이 완전히 적중을 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체에서 14문제, 경체에서 19문제의 별표부분 특강을 제가 예시로 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수용인은 산정이라든지 지정수량 합산하는 이런 것을 전하기로 못 가져가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연필로도 할 수 있지만 당황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지참하라고까지 제가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용인은 산정과 위험물의 지정수량 산정이 바로 계산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예상한 문제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수용인은 산정법 그다음에 위험물의 지정수량 합산법 그다음에 기본법의 지하식 소화전 저수조의 표지판 그다음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표지판의 설치방법의 우리 수치 그다음에 특수가연물 표지 이런 것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대로 적중했다. 이렇게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 무창층의 계부부 요건이라든지 위험물 제조소를 등의 보유공지 및 안전거리 확보 부분은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물의 운반 및 적재 기준도 누차 강조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한 70% 이상의 강의가 적중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 하학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이라든지 설비의 기준 그다음에 위험물의 류벨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 등은 적중한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공채 문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문제로 왔습니다. 그렇죠? 1번입니다. 1번. 1번이 딱 벌칙규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상당히 쉽다. 제가 이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자들이 편집하는 분이 상당히 잘했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는 너무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여기서는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구분만 하면 된다. 그렇죠? 100만 원 미만의 벌금만 구분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딱 보면 이번에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제일 우리 법에서 과합니다. 몇 번 강조했죠. 하재 진압 방해라든지 소방차 출동 진압을 앞에서 진출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제일 과한 벌금이다. 그렇죠? 징역 행거지 같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벌칙 54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죠? 벌칙 54조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금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 50조예요. 그렇죠?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 되죠. 나에 보면은 1호 나에 보면은 소방대가 하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이어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 가하는 하재 진압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소방관 폭행 소방장비 파손 그 다음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여기 해당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것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을 훼손한 것 이런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그렇죠? 소방기법법에서 그래서 이 사항을 묻고 있어 문제가 찾기가 굉장히 쉬웠다. 그렇죠? 그래서 54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이해했다면 찾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그렇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의 종류와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별표로 갔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다. 그렇죠? 자 별표 1의 2에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맞아요. 2, 3, 4는 그래서 구조정이 90마력 이상이 아니고 30톤급 이상이다. 그렇죠? 30톤급 우리 구조정은 배를 이야기하거든요. 배니까 마력이 아니고 톤수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만 단위만 탁 생각해서도 찍을 수 있었다. 그렇죠? 찍을 수 있었다. 별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구조정 있죠. 그렇죠? 소방정에 항상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내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요령이겠죠. 차는 마력이다. 그렇죠? 배는 톤이다. 그렇죠? 이런 것만 좀 알았어서도 빨리 찾기가 좋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또 기본법 시행규칙에 별표 이해된 겁니다. 그렇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 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몇 번 했다. 그렇죠? 몇 번 했다.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 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한다. 그렇죠? 이거는 지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상에 설치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몇 번. 그렇죠? 자, 지하식 해놀은 이 폭이 6,48이 되든지. 그렇죠? 이 폭이. 그 다음에 15cm 15cm 두께로 노란색 대두리를 한다 했다. 그렇죠? 이 폭이 15cm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별표라도 좀 쉬운 문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근에 노란색 반사도료, 이 폭은 15cm.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소방공사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소방시설공사법상 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렇죠? 자, 틀린 것이 아니고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옳은 것 찾는 거다. 그렇죠? 자, 28조에 있습니다. 법 28조에. 공사법 28조. 28조 보면 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1항, 2항, 3항 사항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우리가 쉬운 문제에 들어가겠죠? 쉬운 문제에. 그 내용을 보면 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아니죠. 소방청장이 중앙에서 전체로 전국을 관할하게 된 소방청장이 하는 거다. 그렇죠? 2항도 이게 소방청장입니다. 그렇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다. 그렇죠? 3번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번비와 자격수첩,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령이다. 그렇죠? 자격수첩을 발급한다든지 교부를 한다든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 서식을 정해놓은 것,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령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행규칙에.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4번이. 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거박의 부적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주사할 수 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도 소방공사업법에 넣었습니다. 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쉽다. 왜? 건축설계 도면으로 해놨다. 그렇죠? 소방시설 설계 도면입니다. 그렇죠? 소방감리업자가 소방시설 감리를 했으면 소방시설 설계 도면을 첨부해야 되죠. 그렇죠? 착공신교 후에 변경된 것이라든지 할 때는. 자, 이거는 어느 법에 있느냐? 우리가 시행규칙 19조에 있다. 그렇죠? 시행규칙 19조에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나온다. 그렇죠? 19조에. 감리 결과의 통보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 6번에 가볼까요? 6번도 공사업법입니다. 그렇죠? 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감리 공사 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별표에 나왔습니다. 별표. 그것도 시행령 별표에 나왔다. 그렇죠? 시행령 별표 3에 나왔다. 그렇죠? 시행령 별표 3에 나왔다. 그렇죠? 3만 제곱미터 이상. 이 상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상에 대해서. 그래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아파트를 제외합니다. 설치하는 공사.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감리 대상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상주 감리 대상이다. 그렇죠? 자, 7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소방공사업법입니다. 그렇죠? 자, 소방시설 공사업 시행령 11조입니다. 그렇죠? 공사업의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겁니다. 그렇죠? 시행령 11조의 이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행령 국가범정센터에서 이렇게 잘 차야 됩니다. 그렇죠? 11조의 이겁니다. 그렇죠? 자,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입니다. 그렇죠?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 1부터 5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해당되는 것만 고르면 된다. 그렇죠? 기역이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되는 경우 맞다. 그렇죠?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민을 유지하는 경우 맞습니다. 그렇죠? 디것은 틀렸습니다. 3천이 아니고 1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렇죠? 리얼도 일부 입찰이 아니고 일괄의 입찰입니다. 그렇죠? 이런 용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찾아내게 해놨다. 그렇죠? 일괄의 입찰이다. 미읍은 맞고 비읍은 시도지사가 아니고 소방청장이다. 그렇죠? 소방청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만 그렇게 잘 해득을 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법인데 이런 일괄 이게 좀 어렵다. 그렇죠? 일부 이 부분. 이거는 뭐 시도지사가 소방청장이다. 이거는 단방의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기업, 니은, 기업, 니은, 미음이 된다. 그렇죠? 다른 거는 다 조금씩 틀리게 해놨다. 그 다음에 8번에 볼까요? 8번도 공사합법 시행령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이게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맞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40층 미만. 맞습니다. 그렇죠?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맞다. 아파트 제외고 여기 4번에 보면은 전기기계 분야의 초급기술자가 아니고 중급이다. 그렇죠? 물분모 소화설비 등은. 이것을 딱 고급, 중급, 초급 이게 돼서 딱 내놨다. 그렇죠? 별표 위에 보면은 별표 위에. 그래서 여러분은 속기 좋게 딱 해놨다. 그렇죠? 자, 9번 한번 가볼까요? 하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설회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왜? 최근에 수도권에 대행 물류창고에서 건축 중에 대행화재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렇죠? 이 법령도 여러 번 어떤 시사성이 있는 게 그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회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의 중에 많이 강조를 했다. 그렇죠?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이런 건 쉽다. 그렇죠? 소방계획서 작성. 그 다음에 감독 및 하재 위험 작업 허가.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된 단계별에 따라서 피난안전구역, 피난논동에 확보하는 거. 4번은 보면 바로 나온다. 그렇죠? 작업자가 제일 중요한데 작업자를 제외하고 책임져야 되는 소방안전교육을 했다.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그렇죠? 법 29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법 29조에. 오늘 하재 예방법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재 예방법. 자, 여기 바로 나온다. 그렇죠? 제가 요거를 출제하기 좋다고 몇 번 강조했다. 그렇죠? 계획서 작성, 피난구역,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훈련인데 이건 작업자를 제외하고 책임자에 대한 해놨다. 그렇죠? 바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바로 탁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죠? 자, 10번을 한번 볼까요? 하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항, 특수과염물의 저장, 치급 기준에 관한 특수과염물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는가? 자,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 그렇죠? 출제된다. 아직 출제된 사례가 없다. 그렇죠? 법 제 19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령 제 19조에 있다. 시행령 별표 3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 부분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렇죠? 하재 은근 부분은 적색이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대로 나왔다. 출제가. 그렇죠? 거의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맞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3번에 지금 색만 두 개 바꿔 놨습니다. 문자는 검정색이고 하재 은근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했고. 그렇죠? 바탕은 검정이 아니고 흰색이죠. 이 검정색과 흰색이 바꿔 놨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다. 문제 찾아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11번은 하재 예방법입니다. 그렇죠? 하재 예방법. 법률과 시행령을 혼합해서 출제한 것입니다. 그렇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건설현장에 지금 두 문제가 나왔다. 그렇죠?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했는데 딱 시사성 있게 지금 그대로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딱 눈에 바로 들어온다. 그렇죠? 눈에. 자, 법률 시행령 제29조. 일항한 거고 시행령 29조다. 그렇죠? 자, 답은 이게 11층인 업무시설이 아니고 10층이 아니고 11층입니다. 11층. 자, 시행령 29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지하천의 청수가 11층 지상천의 청수가 11층 이상인 거죠. 그럼 문제는 지금 10층을 해놨다. 그렇죠? 자, 이것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출제 내기 좋다. 왜? 가, 나, 다가 딱 있기 때문에 하나 다른 거 하면 된다. 그렇죠? 출제에 좋던 누누이 강조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은 사람은 다 맞았을 거다. 자, 12번 볼까요?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법률의, 그렇죠? 법률의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논다고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올해 처음, 작년 12월에 개정하면서 도입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설법, 또 시사적인 것 시사적인 게 뭡니까? 지금 대행 물류창고에 하재 많이 나는 것 건설 현장에 하재 많이 나는 것 그래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 이런 것 제가 해야 된다고 했죠. 두 문제 나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하재 예방 안전진단안 대상이 올해 처음, 작년 12월 개정하면서 나왔다. 이 법이, 이게 바로 출제가 되었다. 그렇죠? 출제가 되어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는데 네 개 다 맞습니다. 전부 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러나면 굉장히 헷갈린다. 그렇죠? 틀린 게 하나 있을 건데 이래 착하게 해가지고 다 맞다. 그렇죠? 네 개 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하재 예방법의 법률과 시행령을 혼합해서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에 관한 사항이 되죠. 너무 쉬운 거다. 그렇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30일 안에 선임하고 퇴직이나 해고나 했을 때 30일 안에 관계자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볼까요? 특정 소방대상물에 바닥면적이 아래와 같을 때 소방시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용인원 산정법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기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딱 그대로 나왔어요. 법 14조, 시행령 17조, 별표 7에 있습니다. 그렇죠? 별표 7에. 시행령 별표 7로 봐야 되겠죠? 자 수용인원 산정법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나왔다. 우리가 침대 숫자 온돌방의 경우는 3평방입니다.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1.9 강당 문화 집회시설 4.6 긴 의자의 경우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로 넣어 얻은 것 이걸 그대로 나눠야 된다. 그렇죠? 계산기를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죠? 관람성이 없는 강당 1개는 바닥면제 460평방미드면 강당은 1인이 4.6이다. 그렇죠? 100명 강의실 10개, 바닥면제 57평방미드는 바닥면제 57평방미드는 1.9다. 그렇죠? 그럼 30인데 30명인데 10개니까 300개다. 그렇죠? 그럼 휴게실 1개는 1.9다. 그렇죠? 휴게실도 1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이다. 420명 나온다. 이런 건 당황되니까 계산기를 가져가야 된다. 항상 제가 이야기했잖아. 딱 예측행 그대로 나왔습니다. 15분 보면 시설법 시행영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거는 스프링클러부터 해가지고 설치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다. 그렇죠? 많이 했다. 그래서 답은 기업가 리언이다. 5천 수련시설의 5천 영하상령관으로 쓰는 4층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드 이상인 경우 시행영 별표 사이에 있다. 그렇죠? 별표를 안 하면 안 대기 돼 있다. 그렇죠? 별표 사이에 수행영의 산정이 별표 사였죠? 여긴 나온다. 그렇죠? 여기서 옥래 소화전 대상이 있고 스프링클러 대상이 라야 이겁니다. 그렇죠? 이 대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 14개입니다. 그렇죠? 14개 군사시설까지 이 상을 묻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내년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개념을 어떻게 잡아가야겠다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풀을 하고 있는 거다. 자 16번 한번 볼까요? 소방시설법 시행영입니다. 그렇죠?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허가, 회비, 사용성인을 할 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자 동의대상물의 범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범위를. 자 시행영 7조 1항에 보면 있죠? 시행영 자 동의대상에 대해서 쭉 나온다. 그렇죠? 동의대상물의 범위. 1항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글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1항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죠? 1부터 10입니다. 그렇죠? 1호부터 10호까지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면적 200제코미터 이상이 노의자 수는 시설이 아니고 100제코미터가 아니고 200제코미터 이상이 노의자 수련 시설이다. 그렇죠? 학교 시설로서 연면적이 100제코미터 이상이 맞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맞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노의자 및 수련 시설은 200이다. 100이 아니고 간단하죠. 법 상을 묻는 겁니다. 그렇죠? 17조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해가는 법률상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상으로 옳지 않은 것. 제가 몇 분 강조했습니다. 강의 중에 있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상이 있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상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알아야 된다. 법 18조에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18조에. 여기가 딱 그대로 있죠. 그렇죠? 중앙심의위원회의 사항.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틀린 것이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에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평상시에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을 심의사항이 아니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에 대한 겁니다. 공사의 하자에 대한 판단. 제가 봐도 이거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18번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오른 것입니다. 오른 것. 그렇죠? 시행령 별표 9에 있습니다. 자, 보조인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전부 올 두 명이다. 그렇죠? 올 두 명. 보조인력은 전문만 올 두 명이다. 일반은 한 명씩이다. 그렇죠? 고급 중급 이상의 기술을 각 2명 이상이 맞다. 그렇죠? 각 2명 이상. 19번에 볼까요? 소방시설법의 시행규칙상 행정처분시 강경사항입니다. 그렇죠? 행정처분시 강경사항이다. 우리 강경사항 많이 했죠? 그렇죠? 시행규칙 별표 8에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규칙 별표 8에 있다. 일반 기준이 있고 강경기준이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경기준이 쭉 나온다. 그렇죠? 우리 이게 돼서 몇 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고 과실입니다. 그렇죠? 과실이다. 그렇죠? 제가 오타가 났는데 과실에 의한 겁니다. 그렇죠? 고의에 의한 것은 강경기준이 안 된다. 그렇죠? 과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에 위험물안전관리법입니다. 그렇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치급의 기준 중 위험물의 저장치급의 공통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옳은 것을 찾아라. 공통기준. 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한번 가볼까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저장치급에 관한 어떤 공통기준에 대한 쭉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항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인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집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가열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합류한 곳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이게 맞다. 그렇죠? 이게 맞고 나머지 2유와 3유, 4유 부분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표 18을 이해하고 있느냐, 규칙 49조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21번에 보면 예방규정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계산기를 가져가셔야 빠르다. 그렇죠? 그래서 경륜의 경우 오겟댕크는 75배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오겟댕크 제장소에.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니다. 그렇죠? 법 제 17조 1항하고 시행령 15조에 있다. 그렇죠? 자, 여기 쭉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오겟댕크 제장소였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경륜은 지금 지정수량을 나누어 보니까 75배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행령 별표 1에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개별로 묶지 않고 이런 계산식으로 묶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 못하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산기를 가져가야 된다. 자, 22번도 보면 위험물 시행령의 지정수량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류, 염소산, 염류는 맞지 않다. 틀렸다고 보면 된다. 어디에? 시행령 별표 2에 있다. 그렇죠? 시행령 별표 2에 있는 상황이다. 23번 한번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제조소동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근거해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지정수량 20배인 경우 제조소 주위에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배 이하 20배 이 두 가지만 있다. 그렇죠? 10배 이하 20배. 자, 여기서 옥외 저장소에 해당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옥외 저장소에 해당하는 거로. 이 상황에 아닌 것을 찾고 찾아내라는 거죠. 시설별로 되어 있다. 그렇죠? 저장하기 위해서. 그럼 이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어느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인류는 해당이 아니다 하는 거고. 이거는 극음이다. 그렇죠? 5m 이상이다. 그렇죠? 20배 이상은 지정수량의 20배일 경우에는 5m, 10배 이하일 경우에는 3m입니다. 그렇죠? 3m.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는 3m다. 그렇죠? 문제는 10배 초과를 안 해놓고 20배라고 해놨다. 그렇죠? 헷갈리게. 20배는 5m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4번 가겠습니다. 위험물 시행규칙상 하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또는 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옳은 것을 찾아라. 3번이 맞죠? 답은. 그렇죠? 자, 별표 23에 가면 됩니다. 별표 23에 해놨다. 자, 하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항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할로겔 하학물 방사차의 경우에는 할로겐 하학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0kM 이상일 것이다. 그렇죠? 할로겐 하학물. 자, 할로겐 하학물은 하학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M 이상일 것. 이걸 지금 맞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25번입니다. 그렇죠? 위험을 안지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을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 방법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지금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시행규칙 별표 19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9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 조문에서 묻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위험물 등급의 1등급의 취급, 1등급, 취급 2등급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2등급을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1등급과 2등급의 기준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95%가 아니고 90%입니다. 그렇죠? 90% 이런 수치를 지금 묻고 있다. 그렇죠? 수치를 공채 문제 25문제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그렇죠? 우리가 50점 정도 한 번 강의 듣고 갔으면 잘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올해 출제 기준을 바탕을 해서 5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강의에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간도에 정말 Vegettery 신약도를 보면서 그런 취급은 많은 지 uni 수치요정대로 그런 film으로 이런ker clickbait sino drive NASA ordinate 리 뱅 Czech 을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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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